아 참 자색고구마 샐러드를 유자 넣고 범떡 넣고 해서 만들었는데 찰옥수도 넣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식빵에 버터 발라서 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샐러드를 얹고 여기다가 치즈를 듬뿍 가져서 자색고구마 치즈 피자를 피자 치즈를 만들었어요 피자처럼 식빵을 갖다가 이렇게 샐러드를 위에 토핑을 얹고 그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구워 놓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즈가 녹아 가지고 아주 제대로 피자 맛이 나네요 영양가도 치즈에는 노인들이 먹기도 좋아요 칼슘이 풍부하고 자색고구마는 당뇨에도 좋고 봄동도 요즘 봄동 밭에서 캔 봄동 찰옥수수 머이가 들어간 샐러드에요 이런 샐러드를 갖다가 듬뿍 얹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듬뿍 얹어서 이렇게 자색고구마 샐러드 피자빵을 만들었어요 완성되니까 더 먹음직스럽죠